안녕하세요. 저는 Ruga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비즈니스 익스페션들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비즈니스 익스페션들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표현은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이라는 표현인데요. 어림잡은 계산 혹은 어림잡은 수치를 나타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진 않다. 그냥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표현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오늘 배워보셨습니다. 아래 나와있는 장문 연습 오늘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내일도 새로운 표현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goodbye